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은퇴 과학자들이 과학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. 대전시는 고경력의 은퇴 과학기술인 19명을 과학해설사로 위촉해 20일부터 대덕특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전시는 30개 지역아동센터에 학생 1,200명과 시민 800여 명 등을 초청해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대전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은퇴 과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 유도를 위해 마련됐습니다.